1, 2, 3 여기까지! 너무 길게 보여주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 저는 옴무애 옴 이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옴무애 창민입니다. 저희는 옴무애! 네 드디어 내일이 무슨 날이죠?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 오는이가 연말에 정말 기대하는 크리스마스이죠.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. 정말 빨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크리스마스 하면 아무래도 캐롤송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. 저희가 한 소절 짧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역시 캐롤을 듣고 나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착 실감을 하게 되면 사실 캐롤송의 최고봉은 옴무에 사랑이 아냐 라고 볼 수 있죠. 사랑이 아냐 사랑이 아냐가 아니고 진짜 최고봉은 딱 맞는게 있어요. 어떤거요? 옴무에 울지 말자 라고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보다 여러분들 즐겁게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재밌게 보내시면 좋겠구요.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이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5시 기카페 아키에서 열리는 옴무에 팬미팅 메리옹스마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메리옹스마스